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문제에서요 지역 코드 유산명 유산 부속명 필드를 3개 필드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기본키를 설정하시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필드를 새로 추가하고 사진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요. 이미지가 저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이미지가 저장된다 라고 하시면 OLE 개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테이블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 필드에 대해서 금액 필드를 선택한 다음 17,000에서 10만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etween 두 값 사이 B, E, T, W, E, E, N 17,000이니까 0이 3개 들어가실 거고요. 17,000부터 End 10만에 해당한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력해 주시면 돼요. 17,000부터 10만에 해당한 값이 입력되도록 다음 인원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세자리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고 더샘, 뺄샘 기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999 세자리 값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에다가 다음은 시작 날짜, 종료 날짜 필드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을 월과 1만 표시해와 같이 표시되도록 그럼 시작 날짜에 형식에 오셔서요. 월이 두 글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MM, 월 한 칸 띄고 DD1 종료 날짜를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요. MM, 월 DD1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 번 하시고요. 이유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보이신 거고요. 예 한 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에 있는 이 레코드 3개가 있네요. 추가 테이블의 레코드를 오른쪽 닫기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추가 쿼리를 작성하여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닫기 만들기 가셔서 추가 쿼리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우리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를 가져오실 거는요. 국가 문화 정보 추가 테이블의 내용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가져올 테이블 추가 하셨고요. 그 다음 모든 필드를 추가하시면 돼요. 지역 코드 유산명 유산부속명 유산정보 4개 다 가져오는 거는요. 잠깐 테이블 확인해 볼까요. 국가 문화 정보 추가에 하나 둘 셋 넷 네 4개 맞죠. 그 다음 국가 문화 정보도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동일해요. 그래서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가져오셨고요. 그 다음 레코드 추가 시 조건은 좀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추가 쿼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에 가셔서 추가 쿼리를 작성할 거예요. 어디다 추가하실 거냐면 테이블 이름에 오셔서 국가 문화 정보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추가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라고 추가 필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요. 레코드 추가 시에 두 테이블의 유산부속명 필드의 정보가 다른 레코드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넣지 않고요. 다른 것만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명 유산부속명 필드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은 현재 가로 열고 셀렉트 셀렉트 유산부속명 필드에서 from 필드를 가져올 건데 from 어디로부터 우리 추가할 테이블에서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요. 유산부속명 필드를 가져와요. 그거를 거기에 없는 것만 우리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not in 이라고 조건을 연산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국가 문화 정보 테이블에 가서 유산부속명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없는 것만 넣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커리를 작성하고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요. 아 없는 거는 데이터가 한 건인가봐요. 한행을 추가합니다.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도 저장은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추가 커리명은 정보 추가 커리로 정보 추가 커리로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추가 커리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문제에서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실행 한번 눌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여행 상품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여행사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조회 속성 조회 탭에 오시면 되고요. 조회 탭에 오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 ...행원본에 오셔서 작성기 여행사 코드 테이블에 여행사 코드 테이블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여행사와 그 다음 전화번호와 담당자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요.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시고 아 저기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점점점 다시 갈게요. 전화번호를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쿼리 작성기를 이용하고 전화번호가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그 다음 오른쪽 닫기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열 너비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수정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3개 열을 가져왔으니까 열의 개수는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 1,2,2 그 다음 목록 너비에 오셔서 문제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이라고 입력하시고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예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행사에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DB 구축의 세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에서 문화 유산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폼에서 문화 유산 정보 두 번째 있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언본은 SQL 문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SQL 문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레코드 언본 우리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언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잠시 점점점 작성기를 눌러 볼게요. 지옥코드 지역일 뭐 시도 지역명 지역명 유산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가 표시되도록 근데 지금 문화 유산 커리에 유산 정보 필드는 없으세요. 추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TXT 정보 필드는 TXT 유산 정보 컨트롤에 바운드 시키시오. 그럼 선택할게요. TXT 유산 정보를 선택하고 컨트롤 언본을 유산 정보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폼 속성의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이 설정하고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눈금선이 교차하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기본 보기는 여러 개의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어요. 형식 탭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가 아닌 연속 폼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탐색 단추와 구분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탐색 단추 아니오 구분선도 아니오로 바꿔주십니다. 다음은 본문에 TXT 지역 1번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시도 지역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TXT 지역명 2 지역 2를 선택하시고 지역명 필드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다시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탭 순서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셔서 TXT 지역 1번이 첫 번째로 갈 거고요. TXT 지역 2번이 두 번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TXT 유산명이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가 TXT 유산 정보 순서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에 TXT 등록 자료 수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등록 자료의 건수를 표시 예와 같이 그러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등록 자료라는 글자를 는 등록 자료라는 글자와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개수를 구합니다.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건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일단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폼 보기에 가셔서 등록 자료 59건 표시가 됐는지 그 다음 바운드 잘 되어 있는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 유산 검색 폼을 선택할까요? 문화 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본문 영역의 종료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절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그러면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절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 종료를 클릭하면 메시지 상자가 보이네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시겠습니까? Yes, No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선택하거나 No를 선택했을 때 값을 기억할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제시된 내용 그림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시간을 확인하고 종료하겠습니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그림이 VB 예스에 No라고 되어 있으니까 Yes, No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예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을, 시간이 표시되면서 만약에 A라는 값이 변수라는 값에 기억된 값이 VB 예스입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시간을 표시하고 시간을 메시지 상자를 또 이용해서 표시하네요. B라는 변수가 기억할 거고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 타임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할 거고요. 얘는 오로지 그냥 확인 버튼만 있어요. 그래서 VB OK ONLY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표시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닫히도록 되어 있어요. 메시지 보여주고 나서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하시면 돼요. 메시지 상자를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클로즈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 상자에서 아니오를 클릭하면 else 그냥 폼이 닫힌대요. to command close 시간을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네요. 시간을 확인하겠다 하면 yes 했을 때 메시지 상자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폼이 닫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폼만 닫힌다. 문제의 메시지 박스 타임 그 다음 두 커맨드 개체 작성하셨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일단은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보기 가셔서요. 종료를 클릭해 보세요. 메시지 상자 보인가요? 예 하시면 시간이 나오나요? 확인 누르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검색 폼에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검색 폼에 본문 영역에다가요. 화면을 참조해서 하이폼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이폼 클릭하시고요.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어떤 폼을 넣으실 거냐면 문화유산 정보라는 폼을 넣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직접 지정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값으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이라고 이름은 문화유산이라고만 뒤에 정보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마침 누르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하이폼은 추가할 수 있고요. 하이폼 컨트롤과 그 다음에 레이블에 대해서 먼저 얘를 컨트롤에 대해서 형식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특수 효과를 그림자 효과로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자 마찬가지로 레이블도 선택하시고요. 특수 효과에 가서 이제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폼 보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지역 문화 정보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지역 코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화 정보 코드를 가지고 오름 차순 정렬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오름 차순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TXT 문화 정보 코드 선택 한번 하시면 본문의 두 번째 컨트롤이네요. TXT 문화 정보 코드는 오른쪽 공백을 별표로 채워서 표시되도록 형식을 형식 탭에 형식을 할 건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요. 별표를 몇 개를 채울 거냐면 전체 글자 수가요. 민속자료 별표 3개 지역축제 별표 3개 문자 다음에 별표를 채울 건데 총 별 만약에 글자가 입력되지 않았다 하면 별표가 총 7개가 됩니다. 형식에다가요. 문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개수는 별표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별표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적으로 별의 개수는 7개예요. 전체적으로 별의 개수는 7개인데 문자가 있으면 그만큼 문자 수를 뺀 별의 개수가 7개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잠시 저장 한번 하시고요.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민속자료 지역축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하시고요. 다음 지역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지역코드를 선택하고 자세히를 눌러서 그 다음 그룹 바닷글을 표시하겠다. 그럼 바닷글 구역 표시하시면 되겠죠. 지역코드를 그룹 바닷글로 설정하고 지역코드 바닷글 영역에 실선을 삽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선 하나를 그리실 거고요. 선 하나를 그리실 거고 그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름을 모두 탭에 가셔가지고요. 라인 다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I, N, E 그 다음 바닷글 이라고 이름을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께 형식에 가셔서 두께는 가는 선 되어 있네요. 너비는 문제에 나와 있는 값 18.3 이라는 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페이지 바닷글 영역에 선택하시고 첫 번째가 TXT 날짜네요. 날짜에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를 화면을 참조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터 함수 사용하셔도 되고 나오 함수 사용하셔도 돼요.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다. 데이트만 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딱 형식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도 쓰셔도 되고요. 는 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포맷을 함수를 입력합니다. 포맷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포맷 안에다가 나오나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도 그 다음에 월, 일, 요일입니다. 이거를 연도는 YY 두 자리고요. 월은 세 자리네요. 그 다음 일은 두 자리고요. 요일이 세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일이 한글이 아니라서 영문이라서 DDD 한글이면 A를 사용하는데 영문이어서 DDD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바닷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 값을 문제 예시와 같이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는 하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S 꼭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바로 붙여서 M% 연산자 의이라고 입력하시고 전체 몇 페이지 의 한 칸 띄우시고요. 큰 따옴표 닫으신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현재 페이지 입력하시고요. 다시 쪽이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쪽이라는 글자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셨고요. 페이지 바닷글과 살짝 떨어졌으니까 올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셨을 때 제시된 내용과 같이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날짜 형식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검색 폼 폼에서 문화유산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CMD 조회를 클릭하면 여행자 정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세저네요.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문제에서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 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의 이름이요. 문제에서 여행자 여행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사 정보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기본 폼이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되고요. 필터 네임 따로 없으시니까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인데요. 조건은 여행사 정보 테이블에 시도 지역 코드와 그러면 시도 조건이 시도 지역 시도 지역 코드와 문화 유산 검색 폼의 시도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시도 코드와 같냐? 근데 이 코드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컨트롤 값이기 때문에 M%를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M% 연산자 그 다음 큰 따옴표 처리는 작은 따옴표를 열어주기 위해서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하는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 그 다음 지역 테이블 그 다음 시도 지역을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지역 두 문자와 지역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지역 코드 더블클릭 그 다음 지역 코드 그 다음에 지역 코드는 왼쪽 두 문자와 시도 코드와 일치하는 것만 표시하시고 조건인 것 같아요. 지역명 가져옵니다. 지역명은 또 딱 필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으로 끝나면 지역 2만 표시하고 좀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지역명은 직접 작성을 할게요. 여기다가 지역명은 문제에서 지역명 필드는 지역 코드가 0으로 끝나면 만약에 IIF 그 다음에 0으로 끝난다 하시면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두 글자를 추출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지역 코드에 가서 지역 코드에 가서 D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제에서 0으로 끝납니까? 문자 0으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지역 E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시고요. 지역 E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는 지역 E필드와 그 다음 시도 지역명을 함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로 가로 열고 서울시 그 다음 이렇게 광진 가로 열고 서울시 가로도 필요하네요. 엔퍼센트 연산자 가로 열고 엔퍼센트 연산자 그 다음에 시도 지역명 그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제가 어디서 가로를 빠진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즈에 대한 가로가 빠졌네요. 이즈에 대한 가로 닫아줄게요. 그럼 살짝 넓혀서 지역명 이라는 필드명으로 표시하는데 조건이 지역코드에 뒤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00과 같습니까? 그러면 지역 2번에 있는 필드를 그냥 가져다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역명 다음에 가로 열고 지역 시도 지역명 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일단 맞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우선 데이터가 이렇게 좀 많이 표시가 되고요. 지역명 종로 서울시 종로 대구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여기에다가 표시는 하지 않지만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역코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지역코드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 지역코드 필드에 가서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 지역코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혹시 조건에 시도코드 와 같습니까? 라고 시도코드 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시도코드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또 한번 확인할게요. 이제는 지역코드 와 지역명 이 표시가 되고 전체 레코드 244개 맞네요. 244개 맞고 그 다음 지역코드 오름차순 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건은 표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조건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지역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한번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44 레코드는 맞고요. 그 다음에 서울부터 제시된 순서대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누를까요? 현재 작성한 쿼리를 시도 지역코드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문화 폼인데요. 폼인데 문화정보 입력폼 문화정보 입력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문화정보 입력폼을 오픈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에 가셔서 오픈했을 때라는 거는 onload입니다. 그 다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폼을 로드했을 때 신규 문화 유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빈 레코드가 추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커맨드 개체를 이용해서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GoTo 레코드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GoTo 레코드 그 다음 조건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될 수 있도록 Add New 라고 레코드를 선택하시면 신규 문화 유산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빈 레코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 CNB 지역 코드의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CNB 지역 코드의 Set Focus 커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Set Focus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폼 저장하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작성기 그 다음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과 지역 코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제시된 그림이 있으니까요. 지역명 가줄게요. 문화 정보 코드 가줄게요. 그 다음에 문화 정보 가주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가지고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화 정보 코드를 매개 변수로 문화 정보 코드를 가지고 매개 변수로 조건을 작성 하는데요. 여기다 조건에다가 매개 변수니까 대가로 안에다 입력하시면 되고 문제 나와 있어요. 제시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요. 민속 자료 신표 지역 축제 신표 천연 기념물 신표 특산물 중 하나를 선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되셨으면 일단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민속 자료 확인 한번 누르시면 데이터가 전체 레코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17건 맞습니다. 맞게 되어 있고요.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이름을요. 지역 정보 검색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코리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코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지역 문화 정보 테이블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지역 코드를 매개의 변수로 입력받는 거고요. 우선 제시된 그림을 볼게요. 지역 코드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 문화 정보도 가져오실 거고요. 문화 정보 다 가져오네요. 여기에 지역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시고요.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는 조건 입력하셔서 매개 변수를 입력받을 거고요. 해당 지역의 문화 정보 코드와 문화 정보를 조회해서 새 테이블을 만들래요. 그럼 테이블 만들기 누르실 거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지역 별 문화 정보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하는 커리 이름을 저장 눌러서 지역 정보 제가 이름을 잘못 넣었네요. 이게 커리 이름이 지역별 문화 정보 이고요. 지역별 문화 정보 이고 그리고 나서 추가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테이블 만들기에 가셔서 테이블 이름이 지역 정보입니다. 문제에서 커리를 실행한 후에 생성되는 테이블의 이름을 지역 정보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의 이름을 지역 정보라고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 자체 커리가 지역별 문화 정보 구요. 저장 되었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역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코드가 0103 이라고 입력했을 때 0103 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총 여섯 개를 붙여 넣습니다. 예 하셨고요. 오른쪽 잠깐 창을 닫아 볼게요. 현재 지역 정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제시된 그림과 같이 0103 에 해당한 지역 정보 코드와 문화 정보가 여섯 개 레코드가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가슴 C 3 3 7 감사합니다.